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DJ 디프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패치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린모드 게임전 보이시죠? 가장 빠름으로 해서 그린모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테카니가 그린모드 클라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린모드 또 제가 테카니가 또 잘하거든요 그린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운하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그냥 운하는 1등하는 거 그냥 벌써 다 기계에 찼을 때부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간다 그린모드 클라스 보여드릴게요 아 또 그린모드 하면은 여러분 몸싸움 아니겠습니까 고개 존나 흔들면서 1등으로 최대한 치고 가야돼 최대한 1등으로 치고 가야돼요 들어와 들어와 부스터 아무도 안치네요 오 부스터 펜기 좋아 하지만 초반에 부스터 쓰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쓰면 안 돼요 부스터를 예 지금 부스터 쓰면은 승산이 없습니다 예 지금 쓰면 안 돼 지금 쓰면 비리프트 빨고 아직은 쓰면 안 돼 아직은 부스터 이제 딱 한 3개춤 될 때 지금이니? 아 야 잠깐만 아직은 쓰면 안 돼 다시는 걸べ다보인stalk 아직은 habil 와 내가 봤을 때 부스터 3칸짜리가 나은 것 같은데 중애밤은 2칸이지 빠지면 끝난다 그냥 빠지면 끝난다 기름부터 빠지고 야 이거 그냥 지름길 타지나 근데?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지름길 타져요 이거 빌렸어 그냥 한단하게 오케이 좋았어 난 안 부딪혔어 쏴 부스터 짜자잉 여기서 드리프타 안되나? 아 여기서는 되겠다 여기서는 부서 안차 와 부서 안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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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동분 잘한다 이동분 센스있네 바이크 오케이 오케이 어 이동분 센스있어 봐가지고 그래서 한번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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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웃해서 힌으로 스톱 줄이면서 오케이 어 안 돼 어 잘한다 안 돼 빌리프트 빨아 오케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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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어 받았어 이겼어 오케이 부서 써 그렇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틀 부서가 안차요 요한에서는 와 부서 안차 신기해 자동으로 찰줄 알았는데 플러스있게 태칸 광산 해볼까 얘들아 광산 아까리 광산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태칸님 형이네 하이 하위 광산 제가 또 그린모드 잘해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나 근데 계속 시프트에 손이 올라가 나도 모르게 이 광산은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린모드로 4 4 4 한 마리 다운 4 속도 줄이고 속도 줄이고 그리고 여기서 부서를 써주고 플러스있게 여기서 끈 다음에 지름길 속도 살짝 줄이고 지름길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타주고 그리고 이렇게 딱 꺾고 여기서도 지름길 타줘야되요 어떻게 타냐면 이렇게 타야됩니다 지름길 타주고 한 명 빠졌거든요 바로 그리고 여기서 속도 줄이고 디키를 잘 써야되 브레이크 그린모드는 브레이크를 잘 받아야되 이런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속도 속도를 바로 줄여 이렇게 다 타주고 이렇게 다 따라왔는데 잠깐만 타임 아 집중 다 따라왔는데 뒤에 도저히 따라왔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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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그립전 아찔한다운 헬파티 그립전 아찔한다운 헬파티 아우드에서 인으로 속도 줄이면서 이쪽으로 다 타주고 지비고 남들이 그쪽으로 남은 이쪽으로 가서 숙도 줄이고 다 타주고 그 다음에 딱 막아주고 굿 막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숙도 줄이고 잉크서 타주고 여기서 숙도 줄이고 잉크서 타주고 근데 딱딱이 피칸 왜 이렇게 잘하냐 딱딱이 피칸 잘하네 일단은 자 지금 3등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눈치싸움 눈치싸움 뒤에만 따라가요 그리고 한 명 다운 따라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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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조 3칸이 딱 차야돼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서 그리고 쭉 가다가 막아주고 여기 있으면서 주인지를 타야돼 조금 무조건 타야돼 이렇게 해주고 빠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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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았어 와 이거 그걸 부서 쓴다고? 실화냐? 와 거기서 부서 쓴다고? 막팠어 자 여기서 그냥 살짝 아워드에서 탄 다음에 이렇게 인으로 하.. 집니다 컨트롤 딱 해주고 여기서 그냥 쭉 가요 부서 쓰지마 쓰지마 마지막에 어차피 마지막에 이게 레전드야 마지막에 마지막에 애들 존나 역전하러 부서 존나 쓸거란 말이야 맞이 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쓸 필요 없어 요즘에 부서 쓰는걸 다 도망가 도망가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도망가주고 자 여기서 그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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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판을 보고 딱 떨어져 그렇지 그런 다음에 딱 숙독 줄이고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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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오케이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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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부서 2개는 안이겠지? 오케이 깔끔하게 특강스럽게 1등 하는거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찔한 다운은 별거 없네요 여러분들 인정 어 인정 마무리 지렸고 그럼 마지막으로 찐막으로 구트랙 한번 가자 오케이 근데 내가 우나나 구트랙은 좀 못하는거 같아 오히려 야 구트랙은 어디서 부서 써야돼 도대체 아 이거 구트랙 어떻게 가야되지 초반에 난리 나겠는데 그냥 측진해 이불에 부딪히고 딱 감동을 이용해서 안되네 어 미안 어 이거 부서를 어디서 써야되지 이거 구트랙 인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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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 줄이면서 인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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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누가 더 인코스를 파느냐 이 대결이네 와 자 선진국 선수 아아 아아 아 직종 선진국 코스 썼구요 자 드리프트 빨면서 임태칸을 발탁 임태칸을 역전해야되는데 역전이 오케이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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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인코스 아 전면이 힘들어 이렇게 힘드네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와아아아아아아아 씨 마지막에 아 마지막 개미 어렵다 어려워 마지막이 이거 마지막 어려워 부서 써야되는 타이밍을 놓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